초기 몰몬교 개척자들이 일곤 스프링시티 나는 마을 입구에 서있는 마차를 타고 마을을 일등 구경하기로 했다 지골 마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스프링시티는 1860년에 개척된 마을로 전체 인구가 천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다 개척시대의 역사가 오늘에도 오롯이 보존되어 있는 스프링시티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2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길을 걷던 중 내 시선을 끄는 작고 아담한 집을 발견했다 홈 투어 비용으로 20달러를 기부하고 나는 아주머니 집의 매력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집 외경은 작아 보였지만 집안은 꽤 넓고 아늑하다 아주머니는 꽤나 부지런한 정격인가 보다 마치 백화점 상품을 진열해 놓듯이 집을 정갈하게 꾸며놨다 길가에 가지런히 일렬로 선 이건 뭘까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굴뚝이 보이고 바퀴 주변에 생활집기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 보이고 바퀴 주변에 생활집중 보이고 바퀴 주변에 생활집중 옥동들이 양치기하면서 생활했던 곳 아늑한 침대부터 부엌 집기 자잘한 소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동식 집이다 아저씨는 더 보여줄 게 있다며 따라오란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뜰 한가운데는 소박한 음식 파트가 열리고 있었다 개척 당시 먹었던 음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이 전문 요리사처럼 총시를 뽐낸다 관광객들은 단돈 5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음식을 맛설 수 있다 관광객들은 단돈 5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음식을 맛설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인기 LT로는 좌우한 비용으로 전통음식을 해봐야 Route 10 마을 구멍을 비는 걸은 때인고 지나가는돈 3년의 이루는 것이라서 탈출 후... 물어와 간장의 비용으로 전통음식을 이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